Hello, boys and girls. How do you feel today? I'm your teacher, Kat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길잡이, Kate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오늘 기분 어때요? 학습하기 좋은 기분 맞겠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유형한 표현들을 저와 같이 배우게 될까요? Let's get started. Today's lesson. One took second place. And the other took third. 이번 레슨에서는요. One, the other. One, another, the other. One, the others. 와 같은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친구들, 약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귀 쫑긋하고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먼저 one과 the other입니다. 이 둘은요. 두 가지 물건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하고요. one 하면 하나, the other 하면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 there are two pets. 두 애완동물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고양이고, 하나는 개예요. 라는 말을 한번 해볼 때는요. one, the other. 써서, one is a cat, and the other is a dog. 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두 개 중에 한 개는 one. 다른 하나는 뭐다? 자, 세 가지 물건을 이야기할 때는요. one, another, the other을 쓰게 돼요. one, 하나, another, 또 다른 하나, the other 하면 나머지 하나를 말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there are three animals. 동물 세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원숭이, 또 하나는 코알라, 나머지 하나는 토끼다. 라는 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one is a monkey, another is a koala, and the other is a rabbit. 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one과 the others예요. 이 둘은 두 개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이야기할 때요. 자, one, 여러 개 중에 하나. the others 하면 나머지 모두 라는 뜻이 돼요. there are many vegetables. 야채가 많이 있어요. 이 중에 한 개는 옥수수고요. 나머지 거는 당근이다. 라는 말을 할 때는요. one is corn, and the others are carrots. 이라고 쓰면 돼요. 자, 이번에는 one, another, the others인데요. there are many fruits. 과일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melon이고, 또 하나는 orange. 나머지 것들은요. 사과들이다.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문장은 one is a melon, another is an orange, and the others are apples. 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 one은 여러 개 중에 하나, another은 또 다른 하나, the others는 나머지 모두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the other은 남은 것이 한 개일 때 썼고요. the others는 남은 것이 여러 개일 때 쓴다는 것만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some과 the others입니다. some은 전체 중에 일부, the others는 나머지를 뜻해요. there are many flowers. 꽃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는 백합이고, 나머지 것들은 장미예요.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some are lilies, and the others are roses.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 배워볼 학습 목표의 표현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았어요. 오늘은요, 차분히 잘 생각하면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네요.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보세요. Good luck! I'll see you next time!